저희 저 삼촌이 산에 갔다가 산삼을 발견해서 캤거든요 진짜 오리지널 자연산 산삼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최초 공개합니다 온다! 최초 공개 온다 아 삼촌 낸 거 삼촌이 한 뿌리에 삼백만 원이요 이거요? 네 봐봐요 진짜예요? 네 어머 에이 애기삼이네 이거 고지말 하지마요 산에선 안 크는 거야 원래 이게 다 큰 거야 이거 아 그래요? 그럼 한 뿌리에 삼백만 원이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한 뿌리에 삼백만 원 이거 산삼 아니고 약간 도라지 같아 이게 뭐 산삼이야 잠깐만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산삼 맞아요? 어이 산에서는 이거 안 크는 거야 이게 다 큰 거야 삼촌이 안 된 거야 예이 이거 이거 여기 맨 그런 잔뿌리도 없는 거 보니까 산삼은 아닌 것 같아요 산삼 아니고 도라지네 왜요? 에이 이거 도라지 이 말이라니까 이거 도라지 아 나 뻥치지마 삼촌 아니 삼맛도 몰라? 아니 먹어볼까 내가? 해 이거 삼백 한 뿌리에 삼백만 원 이거는 이거는 이거 묻혀가지고 샐러드 한 번 마시겠다 한 뿌리에 삼백만 원 어이 이게 한 뿌리 삼백만 원이라고요? 그럼 삼촌 거짓말 하지마 이거 암마마드 도라지처럼 생겼어 아니 맛도 산삼 맛 아니요 풀냄새 풀냄새 나 산삼 냄새 나야지 에? 잔풀이만 해 재발자 잔풀이만 해 어이 뭐야 두 뿌리 먹겠다는 거야? 한 뿌리에 삼백만 원짜리를 두꺼번에 먹으면 되는 거? 야 막 먹었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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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에도 못 가야 솔직히 이건 애기삼이야 이거 왜 캐왔어요? 이거 좀 돌사 캐지 그래 삼촌 너무한 거 아니요? 아니 이거 이거 여보가 씨도 달렸잖아 영어로 이거 야 삼촌 너무하네 이게 어디도 안 생겼어 이거 애기삼이야 이거 이거 어디서 어떻게 왔는데 아휴 어떻게 하네 야 그러면서 막 먹는 거 봐 야 한 뿌리 더 먹으려고 그걸 산삼 난 내가 봤는데 산삼 아니라고 이게 암만 봐도 산삼이 아니야 산삼이 이렇게 안 생겼어 산삼은 이거 못 먹어요 이거 으음 아아 그만 먹어 한 뿌리 300만 원짜리 그냥 그냥 이게 어떤 맛이냐면 여러분들 이 잎사귀는 참나물맛 나고 그리고 이거 뒤에는 보라지 맛 나요 탈락 이거는 300만 원짜리 아니야 이거는 3,000원도 안 돼 탈락 30년산 있다면서요 30년산 빨리 갖다 줘 왜 안 먹어 아휴 그러고 있으면 300만 원짜리 2뿐이나 먹어 600만 원 먹었어 아 정말 시골에 앉아서 전문 이거 안 되겠네 삼촌 안 되겠어 이거 말고 이거 다른 산삼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왠지 산삼 안 같아 보여 나 놀리느라 이거 나한테 뻥 치느라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맞아 몰래카메라 하하하하 몰래카메라 찍은 거야 안 돼 다른 거 갖고 와야지 저도 30뿐에 만 원 하하하하 감독이 사왔어 감독이 하하하하 감독이 몰래카메라 찍자고 하고 하하하하 저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이거 30뿐에 만 원이라는데? 아니 그리고 한 뿌리에 300만 원이라 하신 게요? 하하하하 여기 산삼이 떴어요 오! 어 이거 아니야 이게 산삼이 있어요 산삼이 오! 이거 마음대로 맞히는 거 아니고? 여기 선 선 헉! 오구 오구 다섯 개 다섯 사 어 다섯 사 심마이돌도 보기 힘든 거야 아 그래? 여기가 내두 이만 내두가 알지 오! 헉! 야 이거 진짜 산삼이다 여러분들 이거 완전 산삼이야 왜냐면 여기 방울방울 있고 여기 보자 여기 약통이 있는데 근데 요거는 여기 원래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삼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멋색인 삼이네 근데 진작이 많네 이거 얼마에요 그러면? 천만 원 하하 정말 부르는 게 값이라고 계속 붉은데 이거 200만 원 심만이한테 올려볼까? 심만이 협회에 그래요? 열받으셨네 심만이 협회에서 태아가 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받는데 임자 만나면 아 그래요? 요거 한 뿌리밖에 없어요? 3천만 원 아이 더 큰 건 내놔 삼촌 아니 이게 제일 큰 거야 아이 거짓말 하지마 이제 눈 돌아가는 거 봤어 내가 이제 눈 돌아가는 거 아 삼촌 한 뿌리만 더 갖고 와 이거 다 먹기 전에 빨리 한 뿌리만 더 갖고 와 빨리 이거 먹기 전에 빨리 한 뿌리만 더 갖고 와 내가 큰 것 중에 제일 큰 거야 에이 삼시 삼 그거 있잖네 30년 보고 이거 30년짜리 아니여 이거 딱 봐도 10년짜리여 10년짜리네 30년 된 거야 다른 거 보고 싶다 다른 거 너무 보고 싶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산삼이 누렇거든요 이게 진짜 비싼 산삼 항삼 아 이거 다 만지면 안 되지 이게 기름떡 올라가지고 변질되는데 근데 왜 만지고 있어? 아 나는 여기 여기 만지는 거지 근데 삼촌은 이거 왜 갖고 있어 이거 뚝 잘라버려요 이렇게 뚝 잘라야지 에이 큰일 날라구 우리 아랫동네는 이 산삼 보관하는 방법이 달라요? 윗동네는 이거 뚝 자르거든요 아 안 돼 아 그래요? 이거 이거 채로 들고 오면 안 돼 약기운이 여기 와있잖아 약기운이 여기 아 경매 붙이자고? 10만원부터 갈게요 에이 10만원 10만원 빨리 줘 가져가 어느 정도 다 가는지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이 돈 어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봐야지 10만원부터 시작할게요 천만원부터 아 천만원 그거는 100만원부터 갈게 100만원 100만원 있는 사람 100만원 100만원이요 이거 100만원 그냥 삼계탕에나 해먹어 이거 넣어서 삼계탕에나 해먹으라고 이거 천만원짜리라 하하하하 어떡해 우와 대박 대박 우와 여기가 아주 산삼 바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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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 이거 5구 우와 산삼 진짜 많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산삼이 아니야 이게 산삼 아니고 인삼인거 같아 인삼이 아니라 왜 심어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심어도 산삼 효과는 떨어지던가 이럴 수가 안 떨어져요? 더 좋아 아 더 좋아요? 그 여기 여기 장소 나말고 아는 사람 또 누구 있어요? 없어 아 그래요? 이거 없어지면 내 탓이겠네? 어 그치 안돼 진짜 안 쓰는거지 이제 아이고야 어떡해 나 나 큰일났어 여러분들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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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삼을 그렇게 해 산삼이 어떻게 해? 어머 어머 어떡해 어머 이거 뽑아줬어 어머 이거 뽑아줬어 먹으려고 숯받지? 아니 아니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어머 산삼 어머 이거 먹으면 안 되죠? 먹어 씻어서 먹어야지 그래? 가져가야 돼 아 그래요? 어머 어머 이거 진짜 삶이다 꽤 그 삶이랑 너무 다른데? 그 삶은 아예 야 이거 진짜 삶인데 이거 어떡해 여러분 틀까? 이거 어떡해 이거 다시 심어요 아 뭐 안돼 아 그래요? 어머 그래요?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이거 완전 크다 이거 야 이거 진짜 산삼이다 와 이거 다시 묻어야 돼요? 아니 이거 솜이 먹으라고 틀고 해 어 이거 나 이거 이거 저 뭐 그래요 와 이거 그러면 뜯어놓지 말고 아 이거 이거 단박 먹으라는데 옆에 사람 하나 뒤에 두고 아 근데 산삼 이렇게 다 파도 돼요? 괜찮아요? 갑자기 어 어 어 이거 진짜 산삼 지금 여기 시시가 2구짜리 그리고 하나는 3구짜리 2구짜리인데 3구짜리는 이거 제 거예요 이거 제가 먹는 거고 2구짜리랑 여기 2구짜리는 저기에 있는 오빠랑 감독님 드시라고 이거 준 거래요 우리 삼촌이 마음을 이렇게 열어야 된대요 이거 어디다 여나면 하늘에다 열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주는 거지 와 산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완전 와 나 이거 이거 바로 이거 먹으면은 이거 진짜 오래 또 감기는 안 앓겠네 와 이거 4구짜리 와 이거 4구짜리 아 이거 저기 그냥 푸른물을 이렇게 넣는 거야 하면 잔타리 찍히지 아 그래요? 이거는 3구 3구는 여기 새잎삼이에요 이거 잎사귀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어서 요거는 이제 3구 새잎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2구는 요거예요 근데 2구는 여기서 제일 잘생긴 3이 2구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여기도 그렇고 되게 예쁘게 이렇게 차 올라왔거든요 얘는 이제 나중에 크면은 한 몇 억은 봤는데 삼촌이 이걸 앞날을 생각 못하고 그냥 뽑아버렸어 진짜 약효과가 있는 산삼인지 한번 먹어볼게요 10년 넘은 거야 이게 쌉싸름하면서 계속 씹으니까 고소하고 기존에 그 30뿌리에 만원짜리 보다는 확실히 맛이 달라요 그건 이제 아삭아삭한데 얘는 약간 좀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씩 놀아줘 응 야 우리 삼촌 진짜 삼촌 진짜 최고다 한승이 이걸 땡 잡았다 했지 완전 땡 5구 2개 봤지 5구 2개 봤지 4구 봤지 3구 먹었지 3구 먹었지 3구 먹었지 3구 먹었지 2구 뽑았지 2구 뽑았다가 뿜질렀지 네 뿜질렀지 산삼 조금 더 산삼 먹었지 네 산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지 산삼 지금 먹고 지금 여기 지금 알통 지금 자랑하고 계세요 나는 아직 안 생겼어 아직 안 생겼어 아직 안 생겼어 안 생겨 어 이거 갑자기 이거 3구짜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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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니까 해롱해롱 하는데 아 너무 좋다 이거 먹고 여기 이거 먹고 그리고 알콜 먹고 산삼 또 되는거죠 그러면 산삼 또 되는거지 그러면 산삼 또 되는거지 뭐 아니 합격 합격 와 대박이다 끝났어 끝났어 예 산삼 먹고 이렇게 됐다 아 아 여러분들 끝이야 감사합니다.